발차기 연습을 쭉 해왔다. 한번 옆차기 하다가 뚝 소리나면서 허벅지 손상을 입어 이제는 항상 반신욕으로 몸을 대핀 후 이 사전 운동을 하고 발차기 한다. 2월 2일 때다. 일부러 못하는 척 하는 것 같을 거다. 한번 일어나 차봐. 저게 니들 모습이다. 오늘이다. 축발 확 돌리고 접어차고 접어서 내려. 2월 26일 뒤후리기다. 오늘이다. 상체 먼저 돌아가고 하체 따라오면 상대가 머리 날려. 2월 26일 브라질리언 킵이다. 하단을 차는 척 하면서 상대의 머리를 제거하는 기술이다. 이때는 무릎과 골반이 돌아가지 않는다. 오늘이다. 오늘이다. 하단 차는 척 하면서 상대 머리 제거해. 2월 11일 360도 턴차이다. 오늘이다. 회전하면 최종 씨라 상대 몸통 불리시네. 4월 27일 새벽이다. 오 잘하 새벽이다. 4월 27일 새벽이다. 4월 27일 새벽이다. 잘하니깐. 5월 28일 새벽이다. 5월 28일 새벽이다.